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신의 한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묘책을 발견했을 때 보통은 신의 한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진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 신의 한수라고 여겨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리의 어떤 그 결말을 두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보통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가는 어떤 과정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또 헤쳐나가기 어렵고 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고 뭔가 큰 담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에는 신의 한수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도 신의 한수가 숨어있고 저기에도 숨어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인도를 받아서 은혜롭게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사기 7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예루파으리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신쳤고 미디안에 신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꼴짝에 있었더라 하꼬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기도원의 역사 너무 잘 아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인데 아군은 3만 2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신의 한수가 숨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 수가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도원이 참 난감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다 떨었습니다 3만 2천 중에 2만 2천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2만 2천명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신의 한수를 작동시키는 데는 그런 사람들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되고 남은 1만 명을 가지고 그 숫자도 너무 많다 또 줄이라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강가로 사람들로 다 내려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물 마시는 어떤 그들의 자세를 보아서 내가 가려낼 것이다 이들은 전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절대적으로 가겠다 했는데 결국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전부 돌려보내라 남은 3백명을 가지고 13만 5천 적군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눈앞이 깜깜합니다 뭔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신의 한수를 작동시켰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기도원은 300명의 그 군사를 100명씩 세 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그 야밤에 미디안의 적진을 다 둘러싸고 고요한 그 한밤중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면서 나팔 소리가 나고 여화와 기도원의 카리어 하고 함성이 막 들리고 하니까 잠자던 미디안의 병사들은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적군들이 이 진중에 깊숙이 이렇게 침범해 들어왔구나 말이죠 정신이 돌아올렸던 겨를도 없이 앞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서로 칼날로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됨으로 발매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도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미디안의 모든 그 군대만이 전멸했던 이런 지난 날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간과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의 한 수를 작동시켜서 기도원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길도 활짝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신의 한 수라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원의 모든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꼭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자꾸 이제 잊어버리다가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벽이 있다고 느껴질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작동시킬 신의 한 수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기도원의 군대가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혼비백산하게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의 한 수를 작동시켰습니다 뿐만은 아닙니다 장세기 육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장세기 육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라하니 장이 300규빗이오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청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폐역한 인생들을 이제 징체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장세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대한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거기에 부과시켰습니다 물 위에 떠는 배라고 한다면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키가 반드시 필요하죠 또 배가 스스로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돛대와 이 키는 배에 있어서 필수불가기란 이와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어떤 설계 도면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돛대를 대신할 수 있는 노도 없지요 키도 없지요 또 돛대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주를 사람이 방향을 조작하고 그 빠르기를 조작하기 위해서 돛을 달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방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르라산 정상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래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르라산은 터키 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나라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지구가 다 물바다가 되어서 물로서 채워졌을 때 만약에 거기에 도시 있거나 노가 있거나 또 키가 있겠다고 한다면 결단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요소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그러나 배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이 방주를 놓고 보면 하나님 방주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설계 도면에는 혹시 빠트리시지 않았습니까? 왜 돛대는 없습니까? 왜 노도 없습니까? 왜 방향을 잡는 키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다 보니까 바쁘셔서 혹시 이 부분을 놓치신 게 아닙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일의 결말까지를 다 보시고 모든 일들을 언제나 또 진행하시기 때문에 마침내는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또 우리 시원의 자녀들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시고 천국이라는 양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죠 다 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높여도 주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헐벗게도 하시고 때로는 여유 있게도 하시고 모든 상황 상황 모든 과정 과정 속에 이렇게 다 두셔서 마침내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꿈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작용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내용들에 일말의 의혹이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모든 우리 시원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그 경지와 위치에 서게 되느냐 하면 어디로 인다 하시든지 따르는 히브리 3장 4장에 하나님께서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신의 한 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다 이제 믿지 못할 때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도 돌파구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말 그대로 진태양란의 절체절명의 상황을 그들이 맞이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답해할 때 모세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제가 애국에서 나올 때 들고 왔던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밀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작동을 시켰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거스르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신의 한수라 또는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앞길에 이런 길들을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저기도 신의 한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서 천국까지 확장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다 의탁해야 되겠습니다 노아처럼 말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노를 설계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기도 못 만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까?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배가 물심판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이 거기 가미가 됐더라고 한다면 절대 그 배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지난 날의 모든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대단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또 노아나 모세에 대한 기적의 어떤 역사들 이런 것만 신의 한수가 작동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그 여정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하게 되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하는 괴로운 어떤 생활을 살다가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의 한수가 그 여정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37장 12절에 말씀해 보겠습니다 37장 12절에 보시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더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해불온 꼴짝에 보냄에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하꼬였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 요셉을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거든 형제가 열둘인데 제일 사랑도 많이 받고 이쁨을 당하고 또 옷을 하나 사더라도 요셉의 옷은 귀하디 귀한 채색옷을 입히고 말이죠 부모는 차별하는 자식은 없습니다만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아들 요셉은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인데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또 미워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러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하여 맏형인 러우벤이 다른 형제들이 모의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하여 가로대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게 하자 러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더라 이렇게 이제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많이 샀던 요셉이었는데 결국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팔게 되는 과정을 26절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인이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의 미대한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니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팔려오게 됩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예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예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예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더라 하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디바리 집에서 종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여의치 못한 어떤 상황이 또 생깁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 적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하나님께 내가 이런 불민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거절하니까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르되 나와 동침하자 하며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케 하는도다 그가 나를 급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 아이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이제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전체 이제 옥을 관장하는 옥사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옥 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사연 속에 결국 옥에까지 갔고 이 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은장과 떡 맡은 관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밤에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 그대로 술 맡은 장관은 복직하게 되고 또 떡 맡은 장관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바로왕이 한 꿈을 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꿈 해석을 못하겠다고 고민을 했을 때 술 맡은 장관이 자기에게 꿈 해몽해 준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그 일을 구하니까 왕이 그럼 그 사람 빨리 데려오느라 해서 이제 요셉을 불러다가 꿈에 대한 해몽을 들었는데 왕의 마음에 그 내용이 너무 은혜롭게 꽂히게 된 것이죠 41장 37절의 말씀 봅시다 이제 꿈 해몽을 다 마친 후입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지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은 보자뿐이니라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국 정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국 온 땅에서 너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압 반해하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슬 그에게 주어 하늘을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바로왕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다 준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신의 한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애국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어떤 국가의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진행시켜 오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본인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죠 왜 자기가 애국 땅에 왔는지 또 형들이 그냥 미워해서 자기를 팔아버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후회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형들은 애국 나라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은 자다가도 생각 못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에게 자신의 존재를 이제 알렸습니다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2절입니다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넝이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사색이 되었겠죠 죽이려고까지도 했고 종으로 팔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이런 입장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구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두신 것 뿐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많고 참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그 계명과 가르침에 떠나지 않냐고 잘 지키면서 지내오다가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도록 그 말이죠 요셉을 바로 이 위치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멀리 내다본 한 수였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니 그런적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오묘하십니다 만약에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냥 아버지 집에 30세까지 목자로서 나이가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으로 미리 보내셔서 애굽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어떤 공부를 관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사러 올 때 도장만 찍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자에까지 올라가 있었으니까 이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살게 했습니다 성경을 술렁술렁 바라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과정을 바라보면 지구촌 안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 백성들이 잘 성장해서 영원한 천국 고향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게시록 22장 보니까 누구까지 함께 오셔서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정말 신의 한수를 이 마지막 성령시대에 놓으셨습니다 하늘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너희에게는 알게 하시고 저에게는 감추셨다고 하신 그 신의 한수를 작동시켜서 성령과 신부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이죠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귀중한 그 섭리가 안식일 속에도 있고 6월절 새언약 속에도 있고 또 재림거리소 진리 가운데도 있고 또 하늘 어머니 새 예루살렘 진리 가운데도 있고 말이죠 모든 진리마다 신의 한수를 전부 하나님께서 작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게시록 14장에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홍예가 우리를 막으면 거기에 길을 내시는 신의 한수가 있을 것이고 기도원의 용사들의 그 숫자가 적들보다도 훨씬 적은데도 더 줄이라 하실 때에는 거기에도 신의 한수가 반드시 계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국의 종으로 팔린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국에 먼저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들도 성경을 그냥 읽어가면 사건 밖에는 안 보입니다만 요소 요소마다 어떤 일들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신의 한수가 곳곳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길이고 어머니의 가르침이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 일도 좋고 저 일도 좋고 그 일을 우리가 가려버리게 된다면 노아 방주의 키를 만들고 돛대를 만들고 노를 만드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원의 모든 자녀들도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길에 뭔가 좀 답답하고 앞이 막힌 듯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신의 한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형들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지요 하나님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기까지 하는데 저 형들 좀 야단치고 혼 좀 내주십시오 요셉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이 그래서 절대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마침내는 뭘 주기 위한 뜻이 계신다고 했습니까? 마침내는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하늘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이건 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내 마음에 들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어떤 행복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힘겹을 때도 있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고 또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들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상황에도 놓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습니까? 요셉도 형들이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도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신의 한 수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온 것도 신의 한 수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천국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장차 펼쳐질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속에 우리를 지금 다 놔두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어머니 이 땅에 오신 것도 신의 한 수요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것도 신의 한 수요 저도 여러분도 시온으로 발걸음 인도받은 것도 역시 신의 한 수요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역시 또 신의 한 수입니다 그 아름다운 섭리를 잘 또 이루셔서 세상 한민들을 다 구원하고 회개시키고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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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